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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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 Real Madrid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뒤에 서경이 얼굴 잘 안 보입니다 얼굴 사이사이에 하나, 둘, 셋 자 웃으시고요 하나, 둘, 셋 공연 소감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할 게 너무 감격이니까 뭐라고 제가 목이 매서 정말 아까 울었거든요 저는 그리운 건강상할 때도 그렇고 마지막에 함께 가자는 어떤 일이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 해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지금 너무 이렇게 차가운 세상이 되어가니까 그에 대해서 너무나 함께 간 그 단어가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눈물이 그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제가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김 선생님하고 같이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오신 동하고 성함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요 김철씨에서 친구가 마침 저의 인생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날씨가 굳은데도 불구하고 왔는데 너무나 뜻밖해 너무나 큰 그런 행사를 너무나 깍당겨서 너무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